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과 그다음에 배당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요 자사주 소각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죠? 자기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니까 이거 왜 귀한 주식을 태울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처음에 우리 일단 배당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거 복습부터 좀 하자고요. 여러분들 일단 요식 되게 중요하죠?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아닙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만원인데 주식수가 100주라면 시가총액 만원을 주식수 100주로 나누면 주가는 얼마가 된다? 1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배당을 할 때 2,000원의 배당을 시가총액에서 주주에게 주고 나면 시가총액은 8,000원이 남을 것이고 주식수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100주니까 주가는 얼마로 떨어진다? 8,000원을 100주로 나누니까 80원이 되겠죠? 배당을 함으로써 시가총액이 줄어서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락이라고 배웠죠? 배당락.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 근데 오늘은 자기주식취득 해서 소각하는 내용을 한번 먼저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기 또 처음에 아까 배당했을 때 요건과 똑같아요.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시가총액이 만원인데 현재 100주를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회사에서 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요 곱하기. 자 만원에다가 100주를 나누면 주가가 100원이죠? 지금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뭐라냐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면 요 100주 중에서 20주를 사왔다고 쳐봐요. 근데 주가가 100원이죠? 100주 중에서 20주를 플러스 사왔고 그러면 20주를 사오려면 주주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2,000원을 줘야 되죠. 어디서 줘야 돼? 시가총액 만원에서 2,000원을 누구한테? 주주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주들은 원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총 100주였는데 주식은 20주가 빠져나가고 2,000원을 이 회사에서 이 주주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써 시가총액의 2,000원을 주주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 판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자사주를 샀던 거를 소각시켜버려요. 요거를 소각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전체에 주식 시장 전체 회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0주에서 20주 태워버렸으니까 현재 주주가 가지고 있는 80주가 전부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주주는 20주를 회사한테 줬는데 그 회사의 20주를 회사가 소각해버리니까 주식은 총 100주에서 80주로 줄어들었고 왜? 20주는 회사가 소각시켜버렸죠? 그리고 회사는 이 20주를 매입하느라고 자사주 매입하느라고 아까 2,000원을 시가총액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만원에서 얼마로 떨어진다? 8,000원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만원에서 8,000원으로 주식은 100주에서 80주로 이렇게 결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그림을 빼고 아까 우리가 배당을 보듯이 한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방금 전에 얘가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만원인데 주식수가 100주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얼마여야 된다? 100원이어야 되겠네. 자 아까 배당하고 그 상황이 똑같아.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을 2,000원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상황처럼 이 2,000원이 시가총액에서 주식 매수대금으로 시가총액이 2,000원 빠져나갔죠? 주주에게 빠져나가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8,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수는 100주였었는데 20주를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소각을 시켜버렸으니까 100주에서 몇 주로 남아요? 80주가 남죠? 그러면 주가는 8,000원을 80주로 나누니까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니까 그대로 주가는 변화가 없이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두 개를 한 번 이제 한 화면에서 놓고 비교를 한 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의 공통점을 먼저 좀 보면 얘네들 둘 다 시가총액이 1,000원이었다가 8,000원 1,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줄어들였어요. 왜? 배당은 2,0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죠. 그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2,000원을 줬는데 이게 배당금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됐어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오는 주식 매각대금의 형태로 2,000원이 주주들에게 교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주주들에게 돈이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돈이 가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다? 배당은 배당금으로서 이거는 주식 매각대금으로서 간다. 그죠? 그래서 공통점은 주주들에게 돈이 간다는 거. 두 번째 시가총액이 감소했다는 거. 이게 동일합니다. 그럼 다른 점을 볼게요. 다른 점은 배당은 주식 수는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 시가총액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배당락이 생겼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는 이 상황에서 100원에서 100원 그대로예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주식 수가 소각을 해버리니까 자사주를 100주에서 80주로 줄어내.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다른 점은 배당은 주가가 하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하락합니다.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떻게 주주에게 이 돈이 가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주주였으면 똑같이 돈이 2천원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면 배당을 선호하겠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선호하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 맞추려고 주가가 100원에서 그대로 100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수가 100주에서 80주로 공급이 감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100원에서 사실 더 오르는데 더 오르는 그 공급의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의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식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의결권을. 여기서 주식 수가 100주에서 80주로 이렇게 주식 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공급의 감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의미는 의결권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야. 그럼 의결권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죠. 주식 수가 100주였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의 힘은 100분의 1의 힘밖에 없어요. 의결권을 할 때 100분의 1의 위력을 발휘하지만 만약에 80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주식 수가 80개로 줄었을 때는 80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는 80분의 1의 힘을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하고 80분의 1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80분의 1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주식 수는 사실 여기에서 100원보다 현실에서는 더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을 한번 좀 보시면 봐봐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100원보다 주가가 더 오른다. 보통은 더 올라요. 그 이유는 의결권이 강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식 수가 감소하면 의결권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요. 어떤 신호를 주식 시장에 보내냐면 현금이 충분히 있다는 신호 이 회사가 현금이 충분히 있다는 신호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충분히 돈 많은 저평가된 주식이야. 빨리 사라면서 주식을 사게끔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주주들이 놀라서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해에 이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대박을 쳤는데 이때 배당금을 갑자기 늘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배당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받다가 이 해에는 너무 대박 쳐가지고 2천만원 줬어. 그럼 이때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 다음에는 또 대박이 안 터지고 그대로 1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늘어났다 줄어들면 상당히 이 주주들이 어떻게 동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은 그냥 쭉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떤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대박이 터지면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편이 더 좋다. 그 다음에 하나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소각을 하기 전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고요. 배당도 받지 못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래서 보세요.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의결권을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자사주 매입을 조금 더 숫자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차이점 그리고 특히 의결권의 문제가 좀 일단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의 그런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걸로 인해서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사주에 관한 내용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